소고기 고고기 잘 먹어울다 소고기 고기 그리고 소고기 고기 세리로 먹고, 반은 세리로 먹으러 가고 10분, 6분, 3분에 확인하면서 불빛을 준비해봤는데, 꽤 가야할 수 있는 소금! 안에서 김탈 티셔츠 하나 샀어요 아직도는 거기 먹던 소금이에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흐흐흐 많이 해서, 김탈 티셔츠 하나 샀어요 짜잔! 좀 귀엽죠? 티셔츠인데 이 색감이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겹, 이런 투퍼 디테일도 너무 예뻐서 이 티셔츠는 이 티셔츠가 너무 귀엽습니다. 또 이 티셔츠는 이 티셔츠가 아주 귀엽죠? 또 다른 티셔츠가 너무 귀엽죠? 이 티셔츠가 너무 귀엽구요? 또 다른 티셔츠가 너무 귀엽죠? 또 다른 티셔츠가 편리한 티셔츠가 너무 귀엽죠? 아이고 모양이야 하필 선물용이 좀 잘 안 됐어요 맛은 있어야 될 텐데? 물 샀게 나도 물 샀을까 크루즈에서 원목 주얼리박스를 샀어요 여기서 주얼리박스를 사려고 했는데 했던 게 없어가지고 맞다운 게 없어가지고 이놈을 하다가 되게 귀여운 버스티백이 아네 영상 찍겠다고 사면서 계속 멋진 것들이 있었는데 한 번에 풀어볼 거예요 저번에 샀던 반짝이 양말 뭔가 봄이라 그런지 파스텔 컬러만 이렇게 골랐어요 막상 보니까 잘 안 신을 것 같은데 얘네는 맘에 들으니까 세 개는 여기는 좀 이것저것인데 contar거 Carly 뭐가 생각나요? 뭐라고 생각해도 너는 너무anni 깔아 뭐고래 날씨가 너무anni 넌 강함 넌 신입 50% 세일하고 있던 너무 귀여운 이어커프 이거는 한국 매장에서 산 건 아니고 영국 아르켓에서 짓고 있어요 그냥 스크런치 하나랑 나노스푼 이런 것도 밟더라고요 곡선이 너무 귀엽잖아요 두 개 샀어요 이거는 라이스웨더 마켓에서 산 버터나이프 버터나이프를 또 샀어요 너무 귀엽죠? 버터크림에서 산 귀여운 초코미 실버 링 귀걸이 이거 얘가 주인공인데 넘버링에서 이어커프를 또 하나 샀어요 예전에 피어칭 했다가 염증 넣던 경험이 있어서 이어커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크기의 진주 모양으로 장식된 이어커프입니다 귀여워요 이제 주얼리함에 닦아 주얼리들 좀 옮겨나가 보려고요 어떻게 해야 예쁘지? 연번지 주얼리함에 닦아주시고 좀 닦아주기 네에 참깨 빨리 오고 덜 안 찍어두고 그럼 양념치즈볼 양념치즈볼 당근 케첩 양념치즈볼 소스는 저에게는 소스에 썰어줍니다. 저는 소스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는 소스에 넣어준다. 소스는 나한테 맛있지만 소스에 두근두근 가득 안주면 소스에 담아줍니다. 소스에 담아줍니다. 아.. 저거 나와디? 아.. 벌레..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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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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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朋友 다시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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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드디어 제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누움이라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향의 브랜드에서 가방을 받았어요. 패키지가 너무 귀엽다. 가속이. 너무 센스 있는 패키징. 이렇게 생긴 가방입니다. 소재가 진짜 특이해요. 타이백이라는 열이랑 압력만 이용해서 만든 소재라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방수도 될 것 같고 엄청 가볍고 튼튼해요. 그리고 이게 스트랩은 또 이렇게 패딩처럼 돼 있어가지고 물건을 많이 넣어도 어깨가 안 아플 것 같아요. 어깨는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배색이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다. 오늘은 이렇게 청청 패션을 입고 나갑니다. 누움의 가방도 이렇게 메고 나가고요. 데님이랑 매치하니까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쉽게 분노가 잘하는 거 같아요. 아쉽게 superst stererea circuit난 Romaine 못 진짜 예쁜 아이템 우리 친구 아쉽게 다섯 때까지 먹은 galaxy 너가 여기bbe zei 나는 우리집에 위ora 아니 lasi 하 Burger 여러분은iana 눈을 보니까봐요 이게 진짜 맛있는데?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사진보다는 맛 너무 맛있어 한국의 목소리가 잘 안전하고 한국의 조용히는 표정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 그냥 팥을 넣고 달달하게 스팸 꿀팁 고추 계란 입술 고춧가루 고추 소금 고추 고추 오늘은 아르켓에서 산 아노락을 입었어요. 실크 같은 재질인데 허리도 조절 가능해서 이렇게 로우 베이스트로 입을 수도 있고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서 쟁였습니다. 이 지퍼도 올려서 되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후드도 달려있어요. 후드 되게 셔잖아요. 있으진 않겠지만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 지퍼도 올려줍니다. advice 안녕하세요 랜고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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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Beard 랜고룩 랜고룩 오렌지가 하나 남아가지고 껍질 가는 건 싫지만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해먹으려고요 아 술이랑 먹으려 했는데 점심 먹을 게 없네 왠지 향기는 너무 적다 음 음 아 으 으 으 으 으 방풍나물이 질기다고 해서 30초만 데칠게요 스팸은 다리에 비벼いく걸? 젤리만 넣어는 식감 고기도 꺄는 땅끝을 한 거라도 썰어둡니다 계단이 여깄다 설탕 분과 식용유 겉에 비닐라 스팸은 무울의 물을 늘려주세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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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이 싹싸름해서 맛있다 기본 셔츠를 몇 개 샀는데 얘는 더바넷, 요즘 핫한 더바넷에서 한번 사본 핑크 셔츠예요 이렇게 박시한 게 특징이고 이 핑크 색상은 양쪽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귀여운 로고 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지 색상은 아르켓에서 한번 사봤어요 얘는 여기 어깨선에서 진짜 한 딱 1cm 정도 내려온 그런 핏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핏은 이게 더 저한테 잘 맞는 거 같아요 핑크도 예쁘긴 한데 일단 뭔가 핑크 셔츠를 입고 싶어서 이렇게 입었고 오늘은 오랜만에 과외 갔다가 승마장으로 갈 거예요 아유 예뻐 오랜만이야 나 기억하니? 못할지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안녕 인사해야지 그림아 아흐흐흐 아흐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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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4위 이게 뭐 한꺼 피어였지? 와.. 정말 정말 무릎 날씨네 금방 달 것 같애요, 이리다가 루지다. 안녕. 루지야 너 그걱게 생일이었어, 모르지? 안됩니다. 청축을 하고 싶으면 안돼? 청축을... 윤석씨 사람 그렇게 안봤어야 돼. 늦진 않겠구나. 이런거 파나요? 당근? 너 어제 생일이였는데? 내가... 너 왜 이렇게 두려 빠진거야? 갑자기... 돌아왔네? 후추 이제 괜찮아? 진호 도시 생활 끝났네? 다시 시골... 시골 강지 됐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지? 도시가 그리운 진호 시골이 없을던 구경이 없다보니 정말 화려했던 삶 전체의 사랑은 도시, 도시, 도시 created by the main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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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고 주먹만 쓰니까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로 돌리는거에요 차랑 똑같아요 쭉쭉 쭉 돼요? 네 어깨 힘 빼고 완전 크게 갈게요 앉아서 빨라지지 않게 그렇게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턴 끝까지 갈게요 어깨 뒤로 어깨 뒤로 네 괜찮아요 펴져야 돼요 너무 집힌다 쭉 펴요 쭉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